펑 파이 펑 펑 으악 조대치 해 motors 스포츠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쥐징이와 리뚱이랑 요...요...요...요...요...뚱이...요...요...뚱이...요뚱이랑... 요핑이 요핑이! 이름 바꿨어 요핑...요뚱이로 아 어쨌든 오늘... 오늘 말이야 우리가 아프잖아 맞아... 그래서 진짜 스폰즈밥이 우리를 고쳐준댔어 아 걸려 걸려! 나는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걸렸어 아니 아픈데?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서 스폰지밥이 날 고쳐준다고 날 불렀지 뭐야 리뚱아 너는 무슨 일이야 나는 햄버거를 100개를 먹고 싶어서 위를 늘려달라고 할 거야 뭐 그렇구나 쥐징이는 나는 말이야 어떤 낚시꾼이 내 4번째 다리를 가져가서 3,500원에 휴게소에서 팔아버렸다고 어? 설마 그 편의점을 파는 그 그거? 그래 버터구이 오징어 말이야 아 버터구이 오징어가 됐구나 아하하하하 다리를 굳혀달라 할 거야 다리가 있는데? 음 아니야 잘 보면 다섯 번째 다리가 없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잘렸어 뚱아 그럼 네가 먹어 다리를 지금 또 야 오지마 오지마 가까우지마 먹어 먹어 으악 으악 아하하하하 아 넌 무슨 일이야 핑핑아 완 미세먼지에 노출된네 달팽이 눈이 눈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하려고 하시다 어쩐지 눈이 좀 오래 으아아 아파 눈이 확 날 기운이 있어 아파 아고 아파 그래 그래 우리 좀 많이 아프니깐 아아아악 아악 웃음 좀 멈춰 줘 아하하하 네가 제일 아픈 것 같아 아악 나는 좀 많이 아파 진짜 스폰지밥한테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자 스폰지밥 스폰지밥 나 많이 아파 고쳐줘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이 아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있는 특급 의료센터로 너희들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부른거야 어 그렇구나 우린 다 아프거든 우리를 정말 고칠 수 있어 넌 진짜 아프구나 어 진짜 아파 어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의약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을 데려왔는데 이리로 따라와봐 애들아 빨리 가자 애들아 무슨 소리 멈추질 않아 우와 무슨 소리 나오냐고 친구들이 아프네 자 얘들아 일로와봐 왜 여긴 자 여기가 모든 인류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미안해 저희도 이리 쫄깃하냐 또 나가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미안해 아니 너 웃을때마다 갓뿐싸야 하하하하하 알아서 미안해 아니 병 더 죽겠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아픈 것이 하나도 없이 다들 잘 지낼 수 있는 몸을 개조할 수 있는 나는 바로 로봇센터라고 오오오오오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인간들은 나의 약해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을 다 로봇으로 개조를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난 불가살인데 어 넌 빠져 똥아 난 민날빙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병도 안 걸리고 평생 늙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럼 난 아이언맨이 되는 거삼 아 근데 똥아 근데 문제가 있어 로봇가 되면 휘발유 밖에 못 먹는데 맞아 그럼 난 안 할래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보여줘 보여줘 자 너희들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시범을 보여줄게 왜? 쟤 괜찮은 거야 어이 스포ату 스폰지밥 스폰지밥 톽 czyli 아아아아 나 나 나 어허허허허허허어 leaf 28rdatie 로봇가 됐어 맞아 근데 진짜 못생겼다 우와 눈에 LED 사용했어 전력을 최소화하는거야 우와 전구가 있어 전구가 머리에 르가 달려있어 근데 스폰지밥 인품지밥은 로봇 안될거야 왜냐면은 로봇은 정말 멍청하거든 어 왜냐면은 우리집 로봇청소기는 청소하나 제대로 못해 난 그래서 로봇 안할라고 똥이 너는 어떻게 할래? 아이 그것보다 저 머리에 있는 저거 햄버거 같지 않아? 아 구미가 당기는구만 삐 삐 시스템 오작동 인간들을 섬멸해라 인간들을 섬멸해라 귀찮아 우리 이거 아니잖아 아니 소 beers 출 repeats 인간들은 섬멸해라 으어어 나 불건사리 으 오이읠 아무래도 스폰지밥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생각이야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로봇가 될 거야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게임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폰지밥이 기계가 되었고 저희를 다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감옥에 가둘건데요 저희 모두가 4명 모두가 감옥에 갇히면 오늘 실패구요 4명이 다 갇히지 않고 비일본 4개를 찾고 이 스폰지밥 집을 나가면 저희의 승리입니다 저희가 다 잡히면 어떻게 지는 게임이에요 후후 음 지금 뭐가 있는거 같은데 헤이 아 우리 스폰지 뭐야 우리 기기로만 오오오오오오 큰일 났다 오오오오오오 야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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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핑이가 다 한거같애 아잇 결국 달팽이 요리가 되어버렸구만 아유 깜짝아 무서워 던지마 아무래도 우린 틀렸어 아니 네 얼굴이 더 틀렸어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을 자 cables 운영체제 XP인가본데 아아아아아아악 와아 service 누가 도망가 누구게 누구게 어디 봐 으어어어 도망쳐x2 내가 시간을 끌고 있어 더 멀리 도망가 멀리 아니 이제 바로 저건 뭐야 아 아 아 아 인간들을 인간들을 사과내라 어 뭐야 이거 폭발 됐잖아 아무래도 빨리 빌보드를 찾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무기창고 네번째 빌보드다 이거 어 뭐야 뭔소리야 이거 와 뭐야 어 어 어 어 이러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 으헤헤 스폰지밥을 우릴 진짜 기계로 만들 생각인가 보네 으아아아 으악 쩝쩝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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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상자 아이템 오케이 나이스 레버 레버로 친구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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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감옥 어딨어 이 근처인데? 얘들아 내가 왔어 기다려 저희가 모두가 갇히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주자주 살려줘야돼 얘들아 빨리 나와 빨리 야야 뒤에 뭐 있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빨리 빨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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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아 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 절로 갔어 일로와 이쪽으로 와 빨리 와아 빨리 와 멍청아 니가가르려 이쪽이야 이쪽 상자 어딘가에 비번이 있나 봐 리뚱이르뚱이 와 진짜 무섭다 오늘 에이 어 비밀보드 어디서 생겼을까? 중인 44 완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좋았어 괜찮아 좋아 리치이검 오케이 야 뚱아 요기야 요기 뚱아 저기 위에서 나올 줄이야 스폰지밥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 기계로 만들어도 뭐 할 건데 너희들을 기계로 만들어 세계정복을 하는데 이용할 거다 아니야 기계보다 인간이 기계보다 더 대단하다고 기계는 이런 철창 따위 부러뜨릴 수 있다 큰일 났다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이러지 말라고 바보 잘 있어라 도망가 도망가 악 바꿐 심ippy 종영해 shots 도비보도 있어 도망가 valves 싹! 알았어. 보도! 보류병! 일로와! 이쪽이야! 이쪽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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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 들어간다. 로봇은 그런 거에 당하지 않는다. 어? 뭐야? 그냥 죽여! 왜 근데? 뚱무야. 야! 아들아! 스폰지 화면 엄청 세!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그거 말이 안 돼. 어? 너무 세! 아무리 기계라도 그렇지. 너무 강하다고. 요로르가 우리를 살릴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래. 요로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너 잠깐만! 너! 너 근데! 네? 너... 너... 너 얼굴 보여줘. 귀여울 거 같아. 뭐? 너 얼굴... 너! 하하하하하하 우와! 정말 귀엽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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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야 좋은데 알고 있어. 일로와! 여기 진짜 모를 거 같아.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들어와.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진짜 완전 시트키! 아니 아니 스폰지밥! 어! 잠깐 나와봐. 왜? 저거 봐봐. 뭐가? 저 선장님을 봐봐. 선장님 봤어. 어. 그리고... 우... 와우... 선장님 따라한 거야? 맞아 스폰지밥.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었지? 여기 진짜 몰라. 여기 진짜 완전 비밀 장소. 일로와. 아무래도 총까지 쓰니까 우리가 도망치기 힘든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쭉쭉쭉쭉쭉. 완전 좋지 여기. 완전 좋지. 완전 비밀 장소. 짱이지? 잠깐만 스폰지밥. 어 왜? 진징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던가? 어디 어디?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무섭긴 하네. 짱짱이 증명사진 오지게 찍어버렸네. 으으으 어? 문이 열리는데? 으악? 으악 한 번 살려주고 갈게요 친구들 친구들 내가 왔어 빨리 나와 빨리 일루와 일루와 이쪽으로 와 뚱아 일루와 이 멍청아 일루와 너 진짜 멍청하다 너 솔직히 뚱이 아니지 뚱이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야 왔어 도망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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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진짜 무섭네 지하를 안 내려봤어 지하를 내려가 봅시다 지하를 내려가면은 지하에 그거를 지하에 비밀번호가 있을 것 같거든 지하를 내려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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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지하로 스폰지법 지하에 비밀번호가 있는거 같애 이 근처를 살짝 뒤져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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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징징아! 쥐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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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거 비밀번호 찾아야되거든 이 근처에 있을거야 찾아봐 여기를 안찾아봤어 이런데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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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도 없고 어! 뭐야 오케이 무기챙고기 첫번째 1번 네번째 7번 오케이 두개만 찾으면 돼 두개만 너 아까도 근데 버무치럼 따라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해? 에? 너 왜 너 벗어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야 너 왜 아무것도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너 이러고 다녀 아까 이제부터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말이야 어? 아까 왔잖아 왔잖아 왔나?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통로 있고 오케이 비밀번호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 비밀번호 다 모으고 이 끝으로 가면요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기가 무기창고인데 이 비번을 맞춰야돼 네개를 맞춰야되는데 두개가 부족해 야 저기 문 열어야지 무기창고를 열 수 있어 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에? 야 야 야 쥐식이 잡혔다 우리가 도와주러 갈까? 에? 어? 와 나 그럼 따라오기만 하고 하는게 뭐야? 네? 음음 아무래도 너 방송 방송때문이라는거면 귀여운척 좀 해봐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게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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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하나 벗고 음음 아 좋았어 두개 음음 아 그리고 세개 우와 음 완전한 김녀로 변신 어허 뀨? 우와 안녕 얘들아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 비밀보도가 어딘가 있을텐데 말이야 음? 스폰지밥이잖아 헤헤 그래 스폰지밥이야 근데 스폰지밥 아 머리가 좀 탈모인거 같다 아 탈모 아니야 우웨 어 진짜 없네 나 머리가 아예? 우웨 완벽한 엠짜야 탈모 아니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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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아니 저게 뭔데 그래 너 뭐해 그걸 룰 위반이야 들어와 알았어 어 아 저 스폰지밥 로봇 로봇 로봇청소기 모드 발톱 야 로봇청소기 모드는 뭐야 로봇청소기 모드 발톱 어떻게 할건데 우리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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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바로 묻어버린다 이러지마 로봇청소기 모드 발톱 아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어 어 아 일로와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된다 바로 너는 똥이가 아니다 바로 제거 목록이다 아이 분리수거지마 너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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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모를 취한다 바로 쓰레기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바로 제거 들어간다 아 야 아 뭐야 아무도 없어?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연하지 정말 너는 충성심이 강하구나 들어가 어 어 나 너같이 충성심이 강한 팻들이 제일 싫더라 왜 그냥 몰라 여라 너같이 이렇게 귀여운 애들은 괴롭히고 싶어 여라 이 제몰이야 하하하하하 뭐야 너만 나와 지증이 좋아 좋은생각이야 우리만 탈출하자고 가자 가자 너도 돌아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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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밀번호 찾은거 있어? 응 엔더진주 한 여섯개정도 찾긴 했어 어 괜찮다 나한테 다줘 세개만 줄게 알았어 뭐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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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어딘가 있어 조심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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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죽겠네 나 온다 쉬 쉬 얘 어디로 쏘는거야? 어 여기도 쏘는거야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그러네 갈까? 응 응 응 뭔소리야 징징이네 징징이네 오징어 굽는 냄새나는데? 징징이가 당하고 있나봐 어어 맛있게 구워줬네 점프 우와 우와 이거 떨어지면 끝장이야 떨어지면 끝장이야 어? 근데 지하로 한 번에 갈 수 있겠는데? 그럼 내가 도전해볼게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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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한 번에 감? 잠깐만 비밀번호 두개니까 비밀번호가 몇 번인데 4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몇 번 몇 번이야 음 잠깐만 지금 1번하고 네 번째 7번 1 땡땡 7이야 1 땡땡 7인데 1 땡땡 7 지하에 없는 거 같아 올라가자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하나만 찾으면 하나 찍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오고 쑤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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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야 둥아 어디있냐 뻔밥 둥이 하나봐다 하나봐다 내가 안 먹었는데 뭐야 야 수준단 던지는데 뭐야 뭐야 야 올라가 뻔밥 너 너 로고시대라 딩펀치봐 못 맞췄는데? 멍청한 녀석 어어 이러지 마세요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마 으아 넌 오늘 구워먹어주마 으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우리를 죽여다라 우리를 주징이 일로와봐 왜그러지 우리를 우리를 구해 우리를 3개 이상 피하면은 살려줘 스루타를 던져 스루타를 던져 저 앞에서 스루타를 3개 이상 던져서 피하면 살려줘 알겠다 너네 셋 포함이다 에그 좋아좋아 자 하나 으어어어 피했어 피했어 앞으로 앞으로 오지마라 앞으로 오지마야되? 아깝게 안깝게 안깝게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오면 알았어 앞으로 안날께 앞으로 안날께 던진다 오슛 으으으으으으 마지막 하나다 이걸 피하면 너희들 살려준다 피했어 피했어 넌 죽었대 못 피했네? 아 이거 그.. 아 뭐야? 뭐야 어디서 우는거에요? 저기요? 안보이는데? 어딨어? 뇨피가 어딨어? 뇨피iell 으읏 살려 죽어 과잠 그래 요피가 여기 나가자 이제 나가자 나가자 나가서 행복하게 살자 가자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뭐야 비번 하나만 찾으면 된단 말이죠 어디있을까 왜 뭐야 어 제작사 어 오케이 비번 좀 파악 좀 1땡17 이거야 비번 오케이 하나만 찍으면 돼 하나만 찍어 가서 하나만 찍어 오케이 내가 출발할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찍으면 돼갖고 되겠거든 esté 으씨 다 파고기는거 봐 쓰 expertise 오 피한칸 피한칸 밀어줄게 밀어줄게 하나만 찍어 하나만 빨리 가 빨리 와 여기는 뭐해 빨리부터 자 어... 어... 뭔 소리야 야 뒤에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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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숨고 가야겠다 아 투덩 투덩 시퍼드 잉밤지밥 이리와 알았어 오참야 죽었어 주인태가 죽었다니까 왜 죽었지? 어디있냐 어디있냐 삭대 ㅇㅇㅇ fino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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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ㅐㅇ ㅇㅇ ㅇㅇ 오오오! 폭탄이나 regarde 오오오! 워호호호! 하하하하하 나 나올 수 없다 진짜 아프게 때리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야 진짜 아파 야 이러지 마아 하! 하하하하하 이거나 먹어라 수렷 다 먹어라 헤헤 됐어 가자 비번 뭐야 비번 해봤는데 다 아니던데 1117 1017 1017 얘들아 다 모였구나 네 바주카포야 바주카포 좋았어 얘들아 따라와 내가 부셔줄게 좋아 덤벼라 아 놓쳤어 놓쳤어 타겟 놓쳤어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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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라 아이고 까비 나이스 으아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폰지밥 로봇들을 소탕했습니다 소탕했습니다 나이스 뭐가 신나 안신나 자 이렇게 해서 소탕했구요 자 오늘 아오니저택은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오셨나요? 재밌게 오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아오니저택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targeting 섭섬 땡큐 어떠 어색 적응